이제 거의 한 70몇을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휴가를 나올 때나 가끔씩 마주하는 자리가 있긴 한데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 나 오늘 뭐 했고 뭐 할 거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앨범 뭘로 할까? 콘서트는 어때? 잘 하고 있어? 그래서 우리 콘서트 할 때는 난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라고 1년 6개월 전 가기 전에 지금이랑 말이 똑같아요. 형 군대 입대할 때도 아 빨리 나와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와서 이거 해야지. 그리고 뭐 중간에도 군대를 간 중간 시점에도 모니터도 다 해주고 일단 그리고 앨범도 이런 거 하고 노래는 이런 걸로 하고 무슨 노래는 나와야 팬분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콘서트 더 많이 하고 싶고 아시아 투어도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다 더 많이 하고 싶다 더 하자 더 하자 더 하자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해요. 너네들도 빨리 갔다와 빨리 더 하게. 취약하네 저희 소원은